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하서 21장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집이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고 그 아차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집이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으며 게로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집이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블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업을 받았더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집이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루하니라. 유다 자손의 집화와 시몬 자손의 집화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업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앞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나기 아버지 아르바의 성업 유다 산지 기랄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업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 내 아들 갈레베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뜰과 그 목초지와 헤스도모와 그 목초지와 훌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집화에서 아홉 성업을 냈고 또 베냐민 집화 중에서는 기부온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돛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내 성업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업은 모두 열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하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집화 중에서 그 성업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겸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업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야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인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업이요.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나과 그 목초지와 가들인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업이라. 그하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업들은 모두 열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파산곤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업이요. 이사갈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타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묻과 그 목초지와 엥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업이요. 아셀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헙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업이요. 납달리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케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업이라. 개로선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업은 모두 열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블론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업이요. 르벤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업이요. 가치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란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해수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업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업이 열두 성업이었다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업은 모두 마흔여덟 성업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업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업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에게 땅들을 분배하고 나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도피성,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업을 주어서 그들이 각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48개의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성업들은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업인데요. 이것들까지 하시는 그래서 어떤 곳에 이 레위 지파의 성업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와 2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엄청 길게 읽었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땅도 많이 주셨네. 아니 기업을 분명히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안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읽고 보니까 48성업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게 맞는 거예요? 안 주신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업들은 48개 성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성업도 받고 성업 옆에 있는 목초지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이 있는 성업과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약간의 동물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드릴 동물들 그 동물들이 놓일 수 있는 목초지를 약간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성업을 어떤 지금까지 지파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한 지역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지역의 조그만 성업과 거기에 목초지를 넘겨준 것이 오늘 레위 지파가 받은 성업들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은 게 그러니까 아닌 거죠. 단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죽지 않을 정도의 목초지를 분배받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 흩어졌어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다섯 어떤 지파는 셋 그렇지만 다 그렇게 흩어져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우사 1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업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분깃을 기업을 주지 않고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지파라고도 불리는데 모두가 다 제사장들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아론의 가문의 후손들도 있었지만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사명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 가운데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땅을 얻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업을 유지하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돕고 제사하는 활동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들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들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레위 지파의 분깃이다,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가 어느 성을 받았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의 삶이 바로 우리들, 우리 그리스토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우리 그리스토인과 똑같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일구어낼 수 있는 분깃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약간의 터전과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목초지를 받았죠. 그러니 그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뭔가 보증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시지 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삶의 방식이고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토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토인들은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대박 축복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지라고 고백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제삼 염려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토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43절, 44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4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레위 지파가 어느 어느 성읍에 거하게 되었는지를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레위 지파까지 다 거주할 성읍들이 분배된 다음에 43절이 시작됩니다. 43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다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땅 분배가 맞춰졌을 때 말한 게 아니고 땅 분배가 맞춰지고 레위 지파까지 각 지파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까지 모든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안식이란 단어를 지금 우리가 읽은 개혁개정 성경은 안식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성경은 평화라고도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은 쉼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 가운데 흩어지고 난 다음에야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은 여러 전투를 거쳤습니다. 여러 전투를 거치는 중에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왕들의 연합군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거인들과의 싸움에도 이겼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로서 위협할 만한 존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군데군데 남겨진 이방족속들이 있지만 나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은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안식을 이미 얻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평안한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들이 다 외분되었고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 요소들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 하면서 각 지파들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때가 되어서야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유나 어떤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대단한 적군들을 물리치고 어떤 성읍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나에게도 뭔가가 있어서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안식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 정도 재산이면, 이 정도 통장 잔고면, 이 정도 성취면 그래 괜찮지, 이 정도면 조금 다리 뻗을만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안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맞이한 문제, 우리가 맞이한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들이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이 염려만 어떻게 넘어서면 괜찮을 텐데 질병이나 염려나 두려움, 불확실함, 삶의 문제들이 조금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안식을 누릴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잠시 위로를 줄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없어져도 또 다른 것이 일어나고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여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참된 위로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만약 정말 우리의 대적들이 없어지고 우리를 염려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안식이었다면 열두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자마자 하나님의 여우서설을 끝마쳐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레위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안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야 참된 안식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된 안식이 시작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들은요 이미 각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신 성읍들이었어요. 열두 지파들이 이미 받은 성읍들 중에 몇몇 성읍들을 레위 지파가 다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뭘 줬다가 뺐을 때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그거 빼고 주시지 줬다가 그걸 뺏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각 열두 지파가 기꺼이 그 성읍들을 제비 뽑아서 내어놓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내 것 이걸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한 성읍 한 성읍을 내어놓았을 때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은 내 것 아니지.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내 형평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각 지파에게 가지고 있던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이 주라고 하시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거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반지 부르신 자리에 거한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거예요. 저는 주님으로 살아가요. 이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야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마가다락방에 틀어박혀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점심 먹을 때 잠깐 나갔다 오고 빼놓고는 저녁까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안식이 임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제가 얼마든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안식은 문제 해결이나 어떤 거 손해 주일만한 어떤 보증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어느 순간 여전히 눈물도 있고 여전히 탄식도 있는데 눈물을 덮고 탄식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한숨 지어지는 삶의 현장 그대로 있는데 그 눈물을 덮고도 남는 주의 사랑이 그 탄식을 가라앉히고도 남는 주의 평화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은 안식이에요. 열두지파에게도 여전히 땅은 남아있었어요. 점령해야 될 남은 이방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가 이미 안식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삶 그것이 참된 안식을 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으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 4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레위지파까지 다 그들의 성읍에 흩어지고 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선한 말씀을 신뢰하므로 오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두려움 없이 선한 말씀하신 주님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보증될 만한 무엇인가를 손해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보증을 넉넉히 주시고도 남는 하나님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선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기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나의 풍기시고 나의 보증이 되시는 자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보증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증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증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성경과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그 힘과 믿음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운 만남과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진 여러가지 한숨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4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후에는 개인의 기도로 깊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미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머무는 것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참된 쉼과 안식을 주님 제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그 약속된 안식 오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 하나님 저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안식 부르신 자리에서 동행하는 자만이 가지게 되는 비밀을 하나님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 약속하시게 하시오. 참된 심 하나님 참된 평화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그대로 구하며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한 시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덮고도 남는 은혜 하나님의 한숨을 덮고도 남는 주의 돌보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된 그 평화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